오늘은 퀴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심장은 인체의 각 기관으로 필요한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서 이처럼 사람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전력관리 반도체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인 전력관리 반도체 PMIC. 심장이 우리 몸의 각 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듯 PMIC 역시 심장처럼 전자기기의 부속품들에 알맞은 전력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PMIC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심지어 차량까지 전력이 필요한 기기에는 꼭 필요한 반도체입니다. 전력관리 반도체라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하나밖에 없고 단일 전압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패널, 카메라, 모바일 프로세서 등 그 안에 많은 부품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 전압은 모두 다릅니다. 또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한 번 충전해서 최대한 오래오래 사용하고 싶어합니다. 이 요구를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PMIC 전력관리 반도체입니다. 밝은 곳에 가면 화면이 밝아지고 어두운 곳에 가면 화면이 어두워지는 기능 또 블루투스 이어폰의 배터리 잔량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모두 전력관리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통 전자장치 속 부품들은 필요한 전력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때 PMIC는 전력을 변환해 다양한 부속품들에게 분배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심장과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달리는 중이라면 다리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을 보내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뇌에 더 많은 피를 보내는 것처럼 PMIC 역시 각 부속품들에 알맞게 필요한 전력을 변환하고 배분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전력관리 반도체에 의해 좌우됩니다. 이는 곧 배터리 수면과도 연결되며 제한된 배터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려주고 상황마다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몇 개의 PMIC가 필요할까? 심장이 하나니까 당연히 하나다? 땡! 아닙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단 하나로 충분하지만 PMIC는 다릅니다. 초창기 저사양 스마트폰엔 4, 5개 요즘 나오는 고성능 폰에는 대량 10개 정도의 PMIC가 필요합니다. 차량에는 더 많은 PMIC가 들어갑니다. 하나의 기기 안에 탑재된 여러 개의 PMIC는 서로 다른 기능을 지원합니다. 모바일 프로세서에 전력관리를 하는 PMIC도 있고 디스플레이의 전력을 관리하는 PMIC와 예전에 공부했던 이미지 센서용 PMIC도 있습니다. 당연히 메모리의 전력을 관리하는 PMIC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모바일 프로세서는 시스템 온 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칩 하나에 CPU, GPU, NPU, 모뎀 등이 담겨 있는 만큼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적절한 전력 공급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정교한 전력 컨트롤이 필요한 모바일 프로세서용 PMIC가 아주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전력 소비가 많은 곳 하면 빠지지 않는 디스플레이 같은 밝기라도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배터리 사용 시간이 달라지는 만큼 전력관리 반도체의 성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역시 배터리 충전 등의 역할을 하는 PMIC입니다. 이 PMIC 덕분에 무선 충전 기능도 날로 발전하고 있어서 유선 충전 수준으로도 충전이 가능해질 겁니다. 동시에 고속 충전, 스마트폰의 잔여 동작 가능 시간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배터리 충전 잔량을 정밀 측정하는 일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무선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스마트폰과 연결된 주변 기기의 배터리 확인 같은 부가 기능도 마찬가지로 PMIC에서 관리합니다. 전력관리 반도체는 전력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2010년 전력관리 반도체 분야에 처음 진출한 후 스마트폰, 태블릿 모바일용 제품과 PC 게임기, 무선 이어폰에 탑재되는 전력관리 반도체를 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DRAM 모듈에 전력관리 반도체를 직접 탑재한 최신 DDR5 DRAM 모듈용 전력관리 반도체를 출시했습니다. 전력관리 반도체와 DRAM이 하나의 모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을 안정적이고 바르게 공급할 수 있어 메모리 성능은 향상되고 오작동은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력관리 반도체의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일상에 스며들수록 전력관리 반도체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자율주행이나 전기차에도 전력관리 반도체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더 궁금해지는 반도체 유니버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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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